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서 미리 밑줄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일 줄 알았는데 코로나였다라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똑백이 세상 가슴에 와닿는다.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충격이 크다. 충격적인 것은 선진국인 미국이 코로나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다른 개발도상국들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2020년이 되면 통신교통과학기술이 무선속도로 발전하고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하면서 세계화가 더욱더 심화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른 모순 역시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경제가 통합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국과 인도처럼 세계화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국가도 나타나겠지만 수많은 개발도상국은 적응하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정보혁명이 가속되는 과정에서 국가안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염병의 역습과 그 재앙적 결과에 대한 경고가 수차례 있었는데도 우리가 이를 간과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후천성 면역결핏증후군 에이즈, 2003년 사스, 2012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그리고 2014년과 2016년에 에볼라 사태가 보여주었듯이 다양한 형태의 신종 전염병이 거의 주기적으로 재발했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나면 바로 망각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가상현실의 일상화와 감시사회의 등장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초현실주의적인 새로운 일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나타난 국제사회의 무기력, 특히 국제 리더십의 실종현상도 하나의 벤직현상이다. UN과 WHO, 미국, 유럽연합, 중국 할 것 없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응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미래 역사는 코로나 사태의 승자에 의해 쓰일 것이다.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서는 지금의 국제체제를 기본적으로 느슨한 비대칭 양극체제를 본다. 이 양극에는 미국과 중국이 있다. 지금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9개국이고 그 중에서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핵무기 보유국가는 5개국이기 때문에 다극체제라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국력으로 보자면 결국 미국 대 중국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태에서 중국이 부상하는 느슨한 양극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군사력 비교해 또 다른 지표는 동맹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미국은 나토, 리우조약기구, 그리고 한미, 미일 동맹 등 52개 국가와 동맹을 맺고 있다. 게다가 100여개 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군사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유라게 파키스탄과 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중국이 북한과 우호친선 조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무기 공여와 같은 실질적 군사협력관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려하듯이 중국은 빠른 속도로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은 상대적으로 정치되어 있으나 중국 경제는 계속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2020년 상반기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에 중국은 세계 30대 경제권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보였다. 따라서 빠르게는 2030년, 늦어도 2050년 되면 중국의 경제 규모가 구매력뿐 아니라 명목 지표로도 미국을 앞설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다자주의를 해치는 미국의 일방적 행동은 안보와 무역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행보를 보장 2017년 유린스코에서 탈퇴하고 유엔 국제이민협약 참여를 거부했으며 2018년에는 이란 포괄적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탈퇴했다. 2019년에 중거리 핵전력협정을 파괴했으며 2020년에는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했다. 2019년에 중거리 핵전력협정을 파괴했으며 2020년에는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하고 핵실험 재개를 발표했으며 WHO 탈퇴를 선언했다. 2009년 미국의 지도와래 출범한 G20도 주요 국가 정상들의 연례 회동이라는 상징적 의미 이외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주의 패권 질서를 구축한 미국의 행보라고 믿게 어렵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신고립주의가 다자주의 질서의 심각한 훼손과 약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 상황으로 보아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의 국력은 정체되고 중국의 국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 때문에 미국의 국제적 정통성이 심하게 훼손되는 가운데 중국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면서 새로운 경쟁국위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 때리기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정서가 미국 내에서는 강하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질서는 미중 대기를 심화하 신냉전의 대두라는 악화한 현상 유지로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웃 국가를 어렵게 만들어서라도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풍조가 난무하다 1930년대 유럽에서는 관세의 전쟁이 벌어졌고 지역 경제는 더욱 위축되어 결과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코로나 사태는 그러한 정치, 경제적 토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경제가 침체하면 배타적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르게 된다. 이때 집권 세력은 외부에서 희생양을 찾게 되고 이는 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공상당의 투명성 결혁 때문에 2019년 12월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은 물론 전세계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우한 중심병원의 리원량 박사가 이를 경호했는데도 그를 구속하고 은폐했던 데서 모든 민족이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이 자기들이 치부를 감추려다 코로나의 전세계적 확산이라는 제한적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중국 공산당에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 지역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 지구적 차원의 패권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권 구축이라는 전략적 이익을 두고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고 본다. 사실 2019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전체 GDP는 14억 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이지만 개인 소득은 1만 263달러로 선진국 계열의 대열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경제적 양극화, 부정부패, 환경과 자원문제, 서구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분리주의 운동, 배타적 민족주의 도전 등 극복해야 할 내부적 과제가 많으므로 아직도 고개를 들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미국 항공모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DF-16, 17, 26, 47 등 지대함 탄도미사일인데 사정거리가 1500km에서 5000km까지 달한다. 미국 항공모함 뿐 아니라 오키나하를 비롯한 주한미 공군기지와 주일미 해군 및 공군기지도 사정권에 있다. 과거 중국의 군사력이 낙후했을 때는 이러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 큰 의미가 없었으나 현재는 사정이 다르다. 중국 경제가 반등하고 중국 정부가 자본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면서 미국 등 서방의 자본이 중국으로 몰려두고 있다.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낮은 이자율이 변수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미국 국채의 이자율이 0.77%인 반만 10년 만기 중국 채권의 이자율은 3.2%로 미국보다 4배 이상 높다. 이러한 이유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세계 굴지의 금융회사들이 중국 채권과 주식 시장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미국의 우방으로부터 탈동조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스스로가 내수시장과 1대1로 경제권 구축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갈라서겠다는 역발상이 드러난다. 2020년 11월 초에 내가 만났던 왕의 외교부장에 미국이 세계의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다라는 발언의 의미가 새롭게 느껴진다. 20년 전 중국의 과학기술 현실을 복귀해보자. 중국은 세계의 생산 공장으로 자리잡았지만 독자적인 기술력은 극히 낙후했다. 짝퉁 제품의 왕국이라는 오명이 시사하듯이 중국의 과학기술 인력은 미천했고 외국 기술을 모방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정은 급변하고 있다. 아시아 타임즈의 저명한 중국 칼럼리스트 데이비드 골드먼은 최근 저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 공산단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망상에 젖어있지만 오히려 중국에 동화될 수 있다. 중국은 군사력이 아니라 과학기술력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반도체의 5G 기술이다. 반도체는 제4차 기술혁명의 핵심 변수다. 아직도 반도체는 미국의 압도적 우위에 있다. 알리바바의 마위는 중국 반도체 산업이 미국이 20년을 뒤져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무선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에 요체를 해갈 수 있는 5G 분야에서는 중국이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 5G는 기존 통신보다 10배 이상 속도가 빨라져 네트워크와 플랫폼 간의 데이터 이동이 쉬워진다. 산업 경쟁력의 결정 변수일 뿐 아니라 사이버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다. 중국의 화웨이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화웨이를 상대로 전방위 제재를 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중국의 기술 굵기에 대한 미국의 위협 인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경쟁력에 대한 우려로 나타났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짝퉁 제조국도 정부가 저 부가가치 제품들을 조립 생산하는 나라도 아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이는 이미 경쟁력 추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7년에 중국은 구매력 기준에서 미국의 GDP를 추월했다. 그리고 평가 기관에 따라 명목 GDP에서도 중국이 빠르면 2027년, 늦어도 2035년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은 외부의 적을 악마화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이, 냉전시대에는 소련이, 1980년대에는 일본이, 9.11 테러 이후에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악마화되었다면 이제는 중국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코로나 원재론, 중국 공산당 악마화, 훔치고 거짓말하는 중국과 중국인, 신생국을 약탈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중국의 패권 야유, 중국의 악마화 작업에는 미국 언론, 워싱턴의 싱크탱크, 그리고 정치인, 학자 등의 여론 주도층도 동참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국가 브랜드는 심각히 손상되고 있다. 미국은 체스를 두듯이 상대방의 왕, 중국 공산당 정권만 무너뜨리면 승리할 수 있다는 단기 속도전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중국은 바둑처럼 장기적 포속에 따른 새 싸움을 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단기적 전투에서 지더라도 장기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미중 대결 구도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 북한 핵을 포함한 남북관계, 기후변화, 전염병, 대량산상 무기 확산 등 우리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여러 대 있지만, 현 시점에서 미중관계의 향방만큼 우리의 생존과 번영, 국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드물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의 선택은 실존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2층에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